잠깐만 예 손님들 챙겨라 그랬나요 뭔가 떨림 발을 부르면 준비 완료란 뜻이야 알고 있다구요 준비 완료라고 발을 부르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난 기다릴게요 당신 해주시고 내가 세 번 세 번 당신도 세 번 다시 그렇지 탁 거점 두 개 세 개 세 하 탁 그 빤 으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